우리 새벽예설 교회 성사님들 반갑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2주 전에 이곳으로 오게 돼서 한 2주간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정말 오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집 사람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살아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저녁 후에 수백 개 교회를 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목사님 소개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것은 규모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섯 달란트 준자에게나 두 달란트 준자에게나 여러분들 똑같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와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성기고 있는 교회는 장노만 70명입니다 저는 그중에서 가장 새끼 장녀입니다 지나성 같은 연세 많으신 또 나보다 성대 계급 높으신 장노님들이 은퇴장님들만 40명이고 미시무장만 40명입니다 그런데 그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아담하고 작지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축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요 그냥 놀고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는 놀고 먹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우여곡절 것에 왔습니다 원래 오늘 딴 곳에 간정이 잡혀 있었는데 제가 우리 윤해규 목사님 목표한 곳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 좀 자극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무슨 자극일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으로 나는 몇 점짜리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제시를 그랬죠?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는 90점짜리 이상 인생을 살고 있고 한번 손을 줍니다 이건 제가 몇 천년 교회에 가서 물어봤는데 용감하게 90점짜리 이상이라고 손 드는 분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 겸손하셨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 남편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내 아내에게 몇 점짜리 남편일 것 같습니까? 자기 한 90점 된다 손 들어보십시오 너무 겸손하시네요 동일한 질문을 우리 여성동원님께 드리면 여러분은 여러분 남편에게 몇 점짜리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한테 몇 점짜리 부모일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한테 몇 점짜리로 될 거예요 뭐 겸손하시고 또 잘 나타내시지 않았으니까 여긴 보니 침묵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마음속으로 하면 생각해요 나는 몇 점짜리다 90점짜리 이상이면 정말 행복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50점짜리 밑으로 가면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요? 자 조금 더 심각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몇 점짜리 장노입니까? 몇 점짜리 제사입니까? 몇 점짜리 교사입니까? 몇 점짜리 성도입니까? 목사님이 평가하실 때 아니면 우리 장노님 우리 나이 많으신 고원사님들이 평가할 때 저 친구 저 가정 몇 점짜리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심각한 질문 제가 답변은 포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야 너 몇 점짜리 인생 살고 왔구나 혹시 평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에 90점 이상이면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계세요? 우리 목사님 계시겠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적으로 성공하려고 해도 우리 젊은 친구들 지금 연애예요 지금 옆에 있는 남자친구 지금 옆에 있는 여자친구 보면 큰 코다시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5년 뒤 10년 뒤를 상상해 보세요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요 저는 연애 14년에서 결혼했습니다 저는 판단력을 잘해서 지금 아주 대박 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미래를 항상 준비하면서 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조직이고 지혜로운 국가입니다 여러분 미국이에요 왜 강하냐 저는 미국 올 때마다 질투심이 날 정도로 왜 하나님이 미국을 이렇게 축복하실까 놀랍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세계사 강의하던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제까지 세계 역사를 크게 보면 해양 세력하고 대륙 세력이 항상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입니다 세계 역사의 95%가 전쟁 역사입니다 전쟁 빼놓고는 없어요 하다못해 희락 신하에도 신들의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여러분 항상 해양 세력이 대륙 세력을 일으키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대로 가면 페니케아르부터 로마 로마 이후에 스페인 무적함대가 있습니다 스페인이 검을 찾아서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남아메리카입니다 남아메리카입니다 스페인 무적함대가 해군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 뒤를 연게 어디입니까 영국이죠 영국 영국이 해가지지 않는 나라다 전세계 식민주를 들었어요 그래서 해양 세력이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캐나다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는 영연방에서 나가라고 해도 안 나옵니다 국민들이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저거 여왕도 아닌데 그 여왕이 뭐 좋다고 그게 좋다는 거예요 왜 영국은 그래도 기독교의 국가고 가면서 자취적인 걸 많이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미주주의 발상국이니까 일본처럼 일본이 우리 되어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 역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뒤를 연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의 뒤를 연 나라가 나올까요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차이는 뭐 하는 거예요 아까 해군요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스페인 무조감대가 검을 찾아서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는데 들어갔던 나라가 여러분 남미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모여 쌓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불과 백 몇 십 명의 청교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살겠다고 찾아온 나라가 미국입니다 불과 200년 만에 하나님이 미국을 세계에 망국 위에 어떤 걸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원전쟁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자원전쟁은 지금은 석유전쟁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미국에 세일 석유라고 지금 파내고 있는 거 아시죠 미국이 이제까지는 석유가 있어도 안 팠습니다 자원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동 국가에서 수입해가지고 하고 나중에 석유가 고갈될 때 우리는 우리끼리 파겠다 이걸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끼다가 최근에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됩니다 왜 그러다 보니까 오페크 중동 국가들이 이제 힘을 잃었어요 이제까지는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 감산합니다 산유량을 줄여가지고 가격을 올리고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많이 좀 해가지고 맞추고 이릅니다 그런데 세일 석유라는 게 나타났어요 이 세일 석유는 지금까지 석유가 저장돼 있던 단청지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냥 수직으로만 뚫으면 석유를 파냈습니다 이것은 수직으로 갔다가 수평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미국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경에 적과 꿀이 흐르는 나라로 됐습니다 골다 메이어 수상이 사막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막을 아주 낙원으로 바꿨습니다 저전 흐르는데 꿀이 어디 있느냐 쉽게 말해 석유가 왜 없느냐 한탄했습니다 성경은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한 십몇 년 전에 이스라엘의 영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로 앞에 해저에 이 세일 석유가 매장된 겁니다 그 매장량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토보다 크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아마 지난번 보도 보면 미국이 허락만 하면 세일 석유를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석유전쟁 끝나면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식량전쟁 작업자족 할 수 있는 나라 못하는 나라 미국은 작업자족 합니까? 합니까?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작업자족률은 우리나라 20%가 안됩니다 식량전쟁 끝나면 뭘 가야 될까요? 물전쟁입니다 물전쟁 물이 충분한 나라 물이 부족한 나라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 물 부족한 국가입니까? 충무국가입니까? 캘리포니아 지역은 물이 좀 귀하긴 해도 미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물 충분한 국가입니다 이거 다 팔아먹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자원이 뭐겠습니까? 관광자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몰리는 나라가 어딥니까? 미국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전역하고 난 뒤에 미국을 한 번 오면 한 10개 주식 15개 주식 아이들하고 그냥 렌트 해가지고 가다가 뭐 마음내키면 며칠 후 보고 갑니다 정말 친척으로 갑니다 하나님 도대체 미국이 뭔데 이렇게 축복을 하시나요? 여러분 신앙입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시기가 굉장히 엄중한 시기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님 오실날 주님 제림할 날이 굉장히 가까웠다고 생각하시는 분 얼마나 가까운 거야 얼마나 야 아직 멀었어? 야 아직 멀었어 우리 저 여기 젊은 친구들 호호 맥발될 때까지 있을 거야 제가 드리는 한 번 분석을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보금이 모든 종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저야 끝이 열려야 끝이 열려야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세상껏 증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몇 개의 종족 정도 있을까요? 혹시 젊은 친구들? 성교에 관심 있는 분들? 아는 사람? 인터넷만 들어가 보면 아는데 여러분 1990년에 루이스 부시 목사님이라고 루이스 부시 목사님은 지금 세계 선교 운동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신 목사님입니다 아르헨티라 출신인데요 지금 뭐 선교 21세기 연맹 총재도 하시고 이런 분입니다 1990년에 필리핀 로잔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세계 선교대회에서 이런 것을 분석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전 세계에 몇 개의 종족이 있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전파가 되느냐 자 여러분들 전 세계에 2만 4천여 종족이 있답니다 이 종족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자기 언어를 가지고 자기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2만 4천여 만 3개가 좋습니까? 많은 것 같습니까? 그런데 1990년 그 당시에 발표를 할 때에 2만 4천여 종족 가운데 1만 2천여 종족한테 복음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운동을 전개하다고 했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1040 윈도 아시죠? 북이 10도 40도 이 종족들 미전도 종족들이 몰려있는 곳이 북이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여기에 다 몰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미전도 종족들한테 복음을 활발하게 전해야 된다 성교 전략으로 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동영상 보셨지만은 1사단장을 나가가지고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뭘 좀 가르치기 위해서 자료를 찾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우리 한국세계법문과 센터인가 자료를 치니까요 2005년 현재 남은 1만 2천여 종족 가운데 무려 7천여 종족한테 복음이 들어가고 남은 것은 5천여 종족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복박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성취났습니다 그때가 이제 서기가 시작되는 때죠 조금 지났지만은 1990년이라면 거의 2천 년 동안 2만 4천여 종족 가운데 1만 2천여 종족한테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아니고 전파입니다 마태봉 23에서 14절을 타보십시오 그런데 그러면 1990년에서 2005년이면 불과 15년 아닙니까? 15년 거의 1990년 동안에 했던 일들이 불과 15년 동안에 남은 1만 2천여 종족 가운데서 7천여 종족한테 복음이 들어가고 5천여 종족밖에 안 남았다 제가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고야 주님이 언제 왔을까 이거 급하다 이거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 오늘 가서 당장 쳐보십시오 인터넷 종족별 성교 실태 보시면 2015년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2005년에서 불과 몇 년 지났습니까? 10년 지났죠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남아있는 종족은 1,500여 종족입니다 1,500여 종족입니다 그러면 점점 빨라지죠 왜 그럴까요 옛날에 바울 사도가 전도여행을 할 때는 그때는 짐승 타고 낙이 타고 작은 배 타고 지중해 연안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가 1일 생활 겁니다 미국 오는데 한국에서 13시간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하는데 필요한 그 나라의 종족들에게 성경을 주려면 번역을 해야 되고 전도를 하려면 성교를 하려면 통역자가 있어야 되고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성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 있는지 몰라요 나는 우리 새벽예설교회도 성교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일 기뻐하시는 우리 한국만 해도 지금 외국으로 나간 성교사들이 15,000명을 벌쩍 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하교회인 중국이요 중국이 지금 성교사 내보낸 게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런 조바심으로 삽니다 주님 오실날 정말 멀지 않다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그 신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우리가 종말농자들처럼 언제 오신다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2절에는 이름으로 너희는 깨고 있어라 언제 너희 주가 이말던지 너희가 이말던다 우리가 깨어있어라는 겁니다 44절에는 여러분 예배하고 있어라 그러므로 예배하고 있어라 언제 주가 이말던지 너희가 모른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고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만약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삶의 시대적인 소명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은 갑옷이 받았습니다 그건 내 공로가 하나도 없죠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자녀삼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요즘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늘나라 상상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하늘나라가 어떤 모습을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찬양 경배 감사뿐이다 거기 가서 전도 못합니다 공부가 다 전도받을 사야나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에 보면 보라 내가 속해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너희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어떤 성경에는 일한 대로 갚아주니라 일한 대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였어 이런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라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해서 내롬으로 무엇을 과하든지 다 얻게 하려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그래 너 너 혼자 잘 놀고 잘 살다가 와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뜻이 있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까 열매맺으라는 겁니다 과실을 맺으라 뭐 했어요 사과나무 드시면 갔어요 아닙니다 영적인 저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군지 아시겠죠 가까운 사람이 기도하다가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아는 목사님도 계시고 장인님도 계시고 친척도 있고 그런데 어떤 분은 머리에 관을 쏘고 있는데 굉장히 굉장히 보석들이 휘황 촬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석이 몇 개 없대요 어떤 분들은 관은 쏘고 있는데 보석이 없더라 그래요 어떤 분들은 과한도 없이 매가리로 다녀오는 겁니다 이러는 없었습니까 이거 제가 젊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관점을 듣는 순간에 정신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또 놀란 것은 미국에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미국에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저는 특히 군인이니까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가다가 그 다음에 저는 잔돈을 구해주고 주고 싶어요 그래서 잔돈을 막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주지 말래요 젊은 사람들 젊은 놈들이 왜 일 안 하고 하느냐 그런데 저는 내가 군인이니까 혹시 저 친구들 여러분 전쟁 때 갔다가 내산 교육점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여러분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저는 상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국에서 우리가 똑같이 살까 24장노들처럼 하나님 예수님 최측근 거리에서 찬양하며 경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도 저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네 있지 않을까 여러분 견시록 2장 10절에 성은하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뭘 생명에 뭘 주기라 성경에는 너희 상급에 대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요 저는 제가 전역하면서 전역하기 전에 대통령한테 신고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신고를 해야겠다 우리 저 사람하고 백령도에 들어가서 한 열흘 정도 기도하면서 전 그때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별 하나를 다 안 주셨을까 대한민국에는 별 네 개가 최고거든요 근데 왜 세계에서 말했을까 전 그때 이렇게 깨어봤습니다 너 이제 세상 끝 됐다 하나는 나한테 점수 따서 내가 주는 별을 바라보라 전 그때 그래서 제가 지금 공직 들어와도 안 합니다 이 아이들 가르치는 것은 혹시 전도할 수 있을까 기회로 받기 때문에 가르치고 있고 나머지는 좋아합니다 텀만 나오면 간증하러 가서 전도하고 텀만 나오면 가서 신앙생활 신앙생활 시시하게 하는 친구들 좀 세워주려고 그러면 혹시 하나님 점수 좀 좋을 것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운동하셔야 돼요 건강할 때 병들고 나면 그때 늦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최소한 나라를 위해서 30년 40년은 앞을 보지 못할지라도 내 자신의 앞날을 최소한 몇 년 앞은 보고 우리가 하나님 만날 날을 대비해야 될 때가 없는 겁니다 네 첫 번째로 저는 이 말씀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갈라디아에서 입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않으시나니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나니 심원대로 구분합니다 네 여러분 무엇을 신고하십니까 육체 자신을 여여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성을 아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선순위를 제가 딱 굴아서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2017년 삶의 우선순위를 깨닫고 사람 믿음이 아멘 여러분 골로세스 3장 1절을 보면 여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뵙겠습니다 아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 아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몇 점짜리 인생 살고 있느냐 저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간정하면 여러분들 조금 비위가 상할 거에요 비위가 상할 거에요 약이 올라서 여러분들 간정 보면은 보통 하 죽을 병에 걸렸는데 세상 고수리 나왔을 때 하나님 살려주셨다 하 사업하다가 꼬로 박았는데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간정입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 고하면 귀한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간정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도 저는 90점짜리 인생입니다 네 내 자녀들 내 와이프는 좀 나한테 후한 점수를 안 주겠지만은 제가 줍니다 제가 세상적 기준으로 봐도 저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저의 목적은 목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여러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생을 통해서 믿음이란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믿음 몇 십 년 교회를 다님도 디릿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 이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성령을 받고 엄청난 활동으로 교회에 기둥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 자신의 태도하고 굉장히 용관성이 많습니다 저는 부하들한테 그 이야기만 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일등복 받으려면 일등복 받을 짓을 해라 여러분 복은 일등복 받으려면서 하는 꼬라지는 영 시원찮은데 내가 하나님이라도 보관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처음입니다 처음 10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요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 아멘 아멘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입니다 그 다음 자를 보면 너희 성도도라 요하를 경유하라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어로 테이스타라는 겁니다 테이스타라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을 알면요 신앙생활 터뜨립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체험 못해요 그럼 저는 뭐 지금도 찬양하면 그냥 무조건 반응하러 눈물이 부흡 부흡 저는 새벽에 교회가서 물어보고 앉으면 일단 울고 시작합니다 구원 구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체험입니다 체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체험보다도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선택입니다 선택 여러분 체험을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체험을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교회에서 몇십 년 장노를 장노지까지 올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말씀 중에 병이 고쳐지고 이런 체험을 하면 그 체험이 우리 가정에서 이뤄지고 내 주위에서 보고 내가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체험보다 저는 더 비중을 두는 게 뭐냐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선택이냐 하나님 편에 쓸 것이냐 세상 편에 쓸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석유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모르고 있을 때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은 너는 너의 친척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고 안 가고는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제가 이라크에 가서 갈대아우로 아브라함의 생가를 가집니다 그때는 제가 원스타를 했는데 우리 그 짜이툰 사단이 파병되기 전입니다 그때 서이 제마 부대라고 공병부대하고 의료부대가 대대급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놈들 위험하다고 못 가게 하는데 제가 한 백 몇 십 명 경호사원을 끌고 그때 제가 국군요한계에서 중후등부 부장할 때 우리 아이들 한번 보여주겠다고 아브라함 생가를 가서 터가 남아있는데요 그 사막지대 아닙니까 우물이 아브라함 생가에 우물이 두 개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물이 있으면 엄청난 부자라는 겁니다 내가 그때 이런 터전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정책없이 간다 쉬운 거 아니라고 그런데 순정하는 겁니다 순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티복음 25장에 나오는 덤불 예배한 설기로운 5천여 그 다음에 달란터 비유해서 5달란터 2달란터 받은 친구다 여러분 5달란터를 주느냐 받느냐 2달란터를 받느냐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5달란터 받아가지고 2달란터 받아가지고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느냐 악하고 결혼 종이 되느냐 그것은 내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그것도 못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성령님이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해요 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큰 교회 가서 그냥 교회 안 가면 꼭 교통사고가 날 것 같고 교회 안 가면 우리 자녀가 또 입학심이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 딱 분위기가 악하고 결혼 종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들 교회의 기둥이 되는 역할을 하시고 헌신을 하시고 봉사를 하시면요 착하고 충성된 형이에요 여러분 두 달러부터 주셨다가 오케이 시험 끝나면 테스트 통과하면 다섯 달러부터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진짜 궁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업고 다녔어요 안고 다녔어요 저 경주촌놈이 저 경주촌놈이 죄가 연구한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아직 체계가 시스템이 지금처럼 안 되어있을텐데 깨도 없고 뭐 아이라도 쓸 줄 모르고 선물도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죄를 안고 다녔어요 신년기 1장 31절에 보면 여러분들 너희가 광야에서 당하였거니와 너희 하나님 요하가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자기 아들을 안은 것 같이 안으사 여기까지 이러겠다 아멘 그는 너희 앞서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오 아멘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저는 뭐 돌아보면요 그럼 제가 육사에서 한 330명 인간 했습니다 대령된게 147명이에요 반이 못했습니다 그중에서 147명에서 장군 36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투스타 18명이었어요 그중에서 3스타 5명이었습니다 저 포스타 2명 됐는데 거기는 못 꼈어요 그런데 저는 뭐 엄청난 그런데 제가 위관 시절 용관 시절 제가 근무했던 여직은 다 했어요 우리 동기들이 저를 하나회인 줄 알았어요 난 그때는 하나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도 하나회도 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발표 안 하고 보니까 내가 모신 분들 앞뒤 좌우로 다 하나회에요 여러분 하나회 명단이 가입 원서 쓰는게 아닙니다 그분들 뭐 회식하는데 술자리에 가서 앉으면은 똑똑한 후배 한 놈 한 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써요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들끼리 끌어준 거예요 나중에 보면 명단 가니까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펄쩍 뛰는 놈들 많아서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대위 소령 때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요 제가 모시던 연대장 대대장 사단장들이 저보고 그 자리에 가자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없은 게 아니라 있어도 사모님이 황대인 안 돼 막아주세요 네 그때 대대급 연대급 교회에 목사님이 다 안 계시니까 새벽기도를 제가 인도하고 아 술도 안 먹는 저 황대인 황사령 어 술자리 가면 안 된다 사모님들이 막아주시다 여러분 제가 이 진급 때마다 그런 체험을 많이 봤어요 아 이건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체험하시고 또 간섭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한테 잘 보이겠어요 안 보겠어요 잘 보이겠습니까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세요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하께서 너에게 이 40년 동안에 왕야기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다 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하니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이게 하십니다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요하에 요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니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어복이 헤어지지 않느냐고 네 발이 불을 트지 않느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한 것이 너의 하나님 요하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나의 하나님 요하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유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이것은 여러분들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대비해 보세요 너의 하나님 요하 지금 너에게 너 황중선 장노에게 지금 60여 평생의 삶을 준 것은 니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 시험 통과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축복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오늘 목사님 말씀 아브라함이 그런 시험 통과할 때 부족하지만은 쓰러지기도 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가장 소중한 이삭을 파출할 때에 주저없이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만국의 아비가 된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내가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7종대에 보면은 여러분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네 그 뒤에 풀어놓은 거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 누구냐 뭐냐 분명하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아멘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시 뿌리는 부유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도 물에 뿌리지만 옥토 좋은 땅에 뿌린 시앗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좋은 땅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는 내가 아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에 교회에 와서 말이죠 앉아가지고 죽어 졸다가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고 아 이거 빨리 여배하고 빨리 뒤가서 골프나 쳐야되는데 어 이런 것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세미나 가면은 수련회 가면은 이 이야기 많이 합니다 네가 선택하는 거다 여러분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 집안이 가난합니까? 부모가 좀 부족합니까? 여러분 학벌이 부족합니까? 돈 케어 전혀 환경 여러분 중에 누가 요셉처럼 적국의 노예로 팔려간 사람 있습니까? 그보다 더 심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간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이 다니엘을 포로 노예된 곳에서 총리를 세우셨어요 아멘 그 당시에 가장 강국 쉽게 말하면은 미국의 총리를 세웠은 거에요 왜요? 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젊은이들이 가장 욕박이 쉬운 이성의 요약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냈어요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구별된 자라는 거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야 돼요 아멘 부족하지만 하려고 해야 돼요 아멘 다니엘은 여러분들 저도 지금 오늘 뭐 아주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만 요 미국에 오면은 좀 음식이 좀 기릴때가 있어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왕의 신미를 그것도 포로인데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왕의 신미를 안 먹겠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에요 그걸 보시고 하는 거에요 여러분들 좋은 학벌이 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좋은 부모가 절대 내 능력이 되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남은 시간은 제가 축복받은 비결 저 친구 저렇게 했는데도 축복받아서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훨씬 큰 축복받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저는요 생도생활을 끝내가면서 이제 내가 어려운 군생활을 그러면 그때는 1970년도 우리나라가 지지리도 못 살던 때입니다 공무원들 봉급이 아주 형편없을 때에요 군인들 북한보다 그때는 우리가 뭐 강하다고 볼 수 없는데 고생문이 후원한 거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험한 군인의 길을 제가 갑니다 이왕 가는 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다짐을 하고 가겠습니다 야곱의 소원처럼 제가 몇 가지를 정해가지고 지금까지 부족하지만은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실까요? 아멘 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답이 슬슬 궁금하기 시작하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미국이 왜 선진국합니까? 미국이 그래도 법치국합니다 시스템이 잘 되어있어요 범법한 사람은 엄벌에 처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이 아직까지도 선진국 문턱에서 왔다갔다 하는 게 이 법체계가 별로 쉬운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엄준전 많은 데가 한국입니다 엄준전해서 사람을 죽여도 벌이 약해요 미국은 2급 살인 아닙니까? 내가 젊은 정치인들 만나면 엄준전해서 사람을 상하게 하면은 영구 면허 취소시키고 무조건 징역형 살리라 법만 만들어라 그러면은 아마 80, 90%는 그만 없습니다 엄준전해서 걸려면은 재속도가 가는 거예요 재속도가 선진국과 선진국과 일동국민은 그 법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시민권도 알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시민권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말로만 뭐 기도만 아니에요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십계명 봅니다 출연기께 나온 십계명 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몇 대까지? 천대 천대까지 와 여러분 신명기 28장 보면은 순종해서 받는 복 불순종해서 받는 저중 여러분 순종해서 받는 복이 1절부터 14절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죠? 15절부터 68절까지 불순종할 때 받을 저주 하나님이 징계 세대의 중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저는 공유의 하나님이라고 아멘 내 계명을 가지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계 만국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목걸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그런데 그 뒤에 15절 이하에 보면은 네가 악을 해봐야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죽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그 포로가 말이죠 여러분들도 더 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군대 장관이 아니면은 향수도 엄청 비싼 것 같지 않겠습니까? 이게 웬떡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멘 역대와 16장 구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아멘 여러분들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봅니다 그러면 나 죽겠다 여러분들 요한 1서 5장 2절 3절 보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뭐를요?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리고 바로 뒤에 무슨 소리 하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아멘 제가 지금 율법주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상의드리고 뭐 해가지고 저는 하나님 저는 제가 군산화를 시작하면서 요것만큼은 하겠습니다 몇 가지 하세요? 첫째 첫째가 뭐겠습니까? 죽겠어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배의 성공자가 됩니다 아멘 성경은요 아멘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고 그 삶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를 쫙 기록한 겁니다 아멘 아까 목사님 나답가비 이야기했지만 예배 잘못 들으면요 골로 가는 겁니다 잘 몰라요 우리가 이제 30타 이상이 되면은 대통령한테 진급신고도 하게 되고 보직신고도 하고 아 그때 보면요 뭐 우리 책은 사람은 별로 안그러는데 여자들 대단합니다 며칠 전부터 목욕 재개하고 거핑개 대고 옷도 하나 사고 준비만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대통령하고 비교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을 합니까? 여러분 일주일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준비기간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회에서 58장 13절 자세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거마여 나의 성일에 오락을 행치하냐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요하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해서 이를 존귀하게 내 길로 가지 아니하고 내 오락을 행치하냐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요하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라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처음으로 11조를 소원해서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가는 데마다 예배를 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지팡이 하나가 어제에서 납복강을 건넀는데 그 당대에 거부가 됐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듬을 가졌습니다 아들이 총리가 나왔어요 그것도 미국의 총리가 나왔어요 야곱이 죽을 때 애국 미국 국민들이 애국 국민들이 70일간을 애국을 했어요 왕을 제외하고 모든 광녀들이 야곱을 장사지내기 위해서 가난까지 갔다 왔어요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락행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내 길로 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네 계획 세우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공업적인 예배를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일날 새벽부터 밤예배까지 수요일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봤습니다 만약에 훈련 기간이라서 가면 목사님이 오시면 저는 밖에서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안 오시면 제가 인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주일날 지금도 결혼식장 장례식장에 가는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주위관 할 때 친구들 뭐 우리의 관사에 놀러 오겠다고 주일날은 초대한 적이 없습니다 초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군인들이 골프 좋아합니다 대령으로 전역하면 골프 한 몇 백 번 칩니다 싸니까 군에 골프장이 있으니까 저는 젊을 때부터 내가 내가 토요일날 골프 치러 상반이 나가자 그래가지고 나가면 주일날 또 치다가 그럴까 싶어서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안 쳤습니다 제가 서리스 따라오고 보겠지만 골프 딱 군에 있으면서 현역으로 친 때가 한 열 번도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진급 심사 들어갔을 때 진급 심사 끝내고 대통령이 제가 받는다고 할 때 그때 이제 묶어놓으니까 밖으로 나가면서 세니까 그때 외에는 골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아멘 오늘 보니까 거의 오전에 계시던 분들이 다 계시네요 아침 일부 예배 드리고 골프 치러 가고 이건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을 없인 얘기는 겁니다 네 대통령이 찾는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5분 거리에서 대기할 거예요 네 여러분 구역시대에는 안식일을 범하면 죽였습니다 네 주일을 얼마나 잘 숨겨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여러분 저는 육안 때부터 투스탑까지 주로 교회에서 교사를 하고 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사람하고 유연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근데 교회 낳아야 할 아이가 안 나옵니다 전화해 봅니다 너 왜 안 안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장노의 아들입니다 안수집사의 딸입니다 고원사의 딸입니다 우리 엄마가요 우리 아빠가요 교회는 좋은 대학 더 가고 난 뒤에 열심히 다니면 되니까 몇 십만 원 주고 학원 받으라고 학원이 와 있다는 거예요 아 참 왕상하죠 저 나중에 주의가 나갔다가 한 2년 만에 돌아옵니다 저는 호기심에 맘에 그 아이들 어떻게 되었나 꼭 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갔겠습니까 요관리 없죠 시발이 우왕권입니다 우왕권입니다 그 아이한테 하나님의 법도를 심어주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면 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 물어봤지만 자기 자신이 내가 보기에는 50점짜리 40점짜리도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 계획대로 아이들을 몰아치면 그 아이들 몇십점짜리 나고 있습니다 잘 나가야 40점입니다 하나님한테 맡겨면 됩니다 하나님한테 맡겨면 됩니다 기도해 주는 분이에요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예배가 중요하다 넌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여러분 말로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1976년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1200만 걸 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빌그란 목사님 오셔서 집회하시고 막 그런답니다 79년도에 그런데 지금 뭐 어저께 제가 또 한국 신문을 보니까 천만이라고 하는데 불과 작년, 재작년만 해도 700만, 800만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00만이라고 할 때 한 가정이 3인 가족이면 400만 세대고 4인 가족이면 300만 가정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전도 안 하고 그래도 내 아이들만 믿음으로 양력했으면 1979년도 1979년도 그러니까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이들 다 결혼했습니다 아이들 있습니다 최소한 2500만 3000만 돼야죠 왜 줄어듭니까 우리 기성교인들 중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도 않고 아이들을 실족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요 세상껏 좋아하게 만들고 세상껏 많이 가르쳐 놓으면요 믿음 없으면 아버지 어머니의 우아한 것입니다 한국에 사기꾼이 왜 많습니까 전부 대학 나와서 세게꾼이 많아요 대학 나와서 자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아이들한테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인식을 심해 주십시오 제가 대대장하고 연대장 할때는 전역하는 아이들 직접 신고를 받습니다 뭐 사던 양보다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때 보면 제가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어? 참모가 갖다 준 보면 부모가 어? 너 목사님 아들이야? 어? 너 장노 아들이야? 예 너 내가 교회에서 한 번도 못 봤는데 안 나갔습니다 왜? 장기 방학에서? 장기 방학에서 우리 아버지가 믿는 그런 예술처럼 안 믿습니다 아 아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한테 자녀한테 몇 점짜리 부모입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아까 그 루이스 부시 목사님이 다음 세대를 위한 성교 전략으로 4 2 14 무브먼트라고 정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연령이 4살부터 14살 사이에 있는 자녀들 공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잘 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다가 휘가 말아서 일어났어요 나왔는데 아빠가 고돌이나 치고 있고 그 아이 고돌이 또 도사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보면은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고 없어서 보면은 새벽 기도하고 이런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자기는 부모님한테 효도 안 하면서 너 부모님한테 효도해라 맞아 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한다면 저는 성경을요 저는 거의 맹목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본사입니다 이사회 58장 13절 여러분들 가서 형광펜으로 끊어보시오 주의가 여러분 이런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온전하게 내 계획은 가지지 마시오 우리 한국에도 한국은 아직까지 저녁 예배 있으니까 축구대표 국가대표 축구 간다 그러면 안 가고 뭐 매일 가는데 뭐 한 번 안 가면 그런 믿음 가지고는 고년 정도에 축복 받는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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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교회가 빈자리에 있으면 정말 잠을 설칩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서 제가 주의관 나가면 대대장 연대장 말 때 교회가 텅텅 차면요 저는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목사님한테 아이들 병사들 여기 데려 놓는 것은 내 책임이니까 가이들한테 믿음 넣어주고 성령 넣어주는 것은 목사님 하십시오 주일날 대배 나오면 콜라 하나 빵 하나 주일날 저녁 예배 나오면 콜라 하나 빵 둘 수요일날 저녁 나오면 격을 높여서 음료수 더욱 비싼 거 빵 고급빵 항상 꽉 찹니다 전 지금도 지금도 어디 가든지 교회가 내가 새벽기도 갔는데 새벽에 풍경 피어있다 그냥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읍신예경을 가졌으면 좋습니까 예배의 성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한 6개월만 해보세요 6개월만 주의를 이렇게 숨겨보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그렇게 데리고 와서 예배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한테 축복하시는지 제가 연대장 갈 때 여기도 좀 그러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보통 보면은 아내가 신앙생활 좀 잘해요 믿음이 조금 더 좋아요 좋은 하사관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그 친구가 상사인데 교회 잘 안나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부탁하고 잘 꼬셔가지고 교회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런데 광탄에 거기 양품점을 냈어요 하사관이니까 그때 뭐 잘 못살대니까 그런데 아 이놈이 교회 잘 나오던 놈이 밤예배나 나오기 시작하더니 주일날도 슬슬 빼먹는 거에요 그 겨업할 때 저보고 가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가서 기도해 줬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문을 슬슬 여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야 너 그러지 마라 너 하나님의 계산법 그거 아니다 그래서 저는 한 몇 개월 있다가 연대장을 마치고 다른 부대로 갔습니다 천모장으로 갔습니다 최 1년도 안 됐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밤에 자는데 눈치도 없이 전화 받자마자 엉엉 우는 겁니다 뭐야 너 왜 그래 예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몇 년 잘 해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포를 키워놨어요 대출받아가지고 그 해에 홍수관을 가지고 임진강이 범랑을 해가지고 방탄을 썰어버렸어요 1순간에 망했습니다 1순간에 그러고 제가 잘 못했습니다 제가 잘 못했습니다 내 너 주일날 눈 닫아라 그랬지 여러분 눈앞에 이익 보고 선택 잘못하면 쫀딱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은 노예를 포로를 총리로 만드시는 아멘 두 번째는 제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십일조 때 먹지 않는 사람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 제 소위 봉급이 73,000원입니다 7,300원 하면 되는데 하나님한테 쬐쬐하게 안 하려고 저는 만원 달이로 끊었습니다 7,300원 하는데 만원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너의 온전한 십일조를 참고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소와붙듯이 축복하지 않아 마라 하나님이 내 시험에 그런데 여기도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온전한 십일조입니다 여러분 십일조요 십일조를 온전하게 들으려면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봉급의 십일조 그것도 넉넉하게 나중에는 십만원 달이로 끊고 나중에는 백만원 달이로 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십일조만 합니까? 성교옹급에 해주고 저는 별로 저축을 못해 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산분이 다르다니까요 제가 지금 부자는 아니지만 재벌은 아니지만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강남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살고 싶어하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새빵살이 하는 게 제 겁니다 저한테 그 집 주신 거 제가 간정하면 여러분들은 한 3개월 잠 못잡니다 정말 희한합니다 저는 선물이 들어오면 선물을 이게 얼마짜냐는 알아서 떼먹지 않습니다 저는 자식에 십일조 바쳤습니다 연애할 때 14년 연애하면서 연애할 때부터 쳐다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지금 목사입니다 저는 시간에 십일조라고 여러분 새벽기도가 저는 시간에 십일조라고 스물네 시간에 십일조라고 여러분 볼 수 없죠 저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고 세상 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일 시작한 거예요 온전한 십일조 여러분 성경은 십일조를 드린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느냐 여러분 성경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펠러 아시죠 로펠러가 십일조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뉴욕의 로펠러 전화 지금 그 3, 4대까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도 이 랜더그룹 뭐 많아요 여러분 내 계산대로 해가지고 아 이거 십일조 아까우니까 그런 쩨쩨한 것 갖고는 죽는 거예요 한번 십일조 여러분 아이들한테도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용돈 줄 때도 구분되어 줬어요 항상 십일조되게 했어요 아이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십일조 했어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36년 군대 생활하면서 42번 이사했습니다 어떤 때는 1년에 몇 번이요 두 번도 이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교들이 진급하려면 경력을 샀기 때문에 참모에 1년 단위거든요 아이들 교육시키기가 아주 깝니다 하사관은 그 군대에 있으면은 평생에 한 두 번 뵙기 보직이 안 바뀝니다 자리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장교들은 여기도 가서 저기도 가서 근무해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 학원 거의 안 모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십일조 해야 된다 또 이렇게 하나님이 다 키워주셨어요 제가 자식 성공시켰다고 또 어머니 기도회 이런데 또 간증 다니는 사람 저는 지금 아이들 결혼도 너무나 쉽게 다 끝났습니다 숙제 다 해버렸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이 제 기도한 걸 안 들어주신 게 없어요 여러분 십일조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언제나 할 바에는 언제나 쉽게 세금 띄고 다 띄고 뭐 혹시 여러분들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규모가 작을 때에 주의를 지키십시오 성수주의도 하십시오 아멘 성수주의를 하지 않으면 축복 못 받습니다 십일조 두 가지의 조 그 다음에 당연히 기도 이건 내가 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려면 기도예요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말 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 격이 있습니다 네 저는 기도의 대부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여유를 보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 더해 주신다 물론 뭐 나한테 올 것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나라가 필요할 때 나라에 의한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애편지를 아까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애편지가 뭡니까?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는 연애편지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제가 14년 연애했는데 제가 육사생도 있을 때 우리 저 최근사가 서울까지 또 대학교를 절 놓칠까봐 싶어서 그런데 제가 같이 서울에 있으면서도 매일 편지를 엽서를 세 통 네 통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사 사가명이 아니 야 황중 선생도 뭔데 이렇게 그거 아냐 한번 오라고 해라 제가 검남의 집에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하면은 하나님 만나러 예배 참석해야죠 하나님 사랑하면은 만나지 못하면은 편지라도 써야죠 요즘 카톡이라도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는 기도를 줘 내가 기도 안해도 하나님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도 모든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기도 안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저는 대위 때 대위 때 미군들하고 팀 스프리트 훈련을 하다가 아주 제가 그때 저 야외에서 깊은 산중에서 그런데 아우 미군들이니까 헤리콥터를 타와가지고 최프린이 내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같이 예배드렸어요 그때 제가 그런 기회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미군들 때문에 미국 때문에 우리가 보험화되고 우리 권에도 권정명과가 생기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부럽습니다 저 미군들처럼 언젠가는 우리 한국군도 하나님 보험 전하는 데 좀 써주세요 네 그러고 부족하지만 저를 거기에 써주세요 그냥 예배드리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고 뭐 그 기도 계속 한 것도 아닙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대령 때 이제 연합사고 가서 미군들하고 가니까 내가 그때 그 기도했는데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아직 때가 안 됐습니까 우리 한국군요 한국군요 그런데 제가 원스타를 해가지고 이라크에 짜이툰 부대 파병할 때 제가 미국에 와서 그 협상을 제가 했습니다 협상을 어느 규모로 어느 지역에 처음에 우리 협상해가지고 가기로 한 곳이 아니에요 나중에 확 바뀌었어요 여기서 다 해가지고 국회 보고하고 대통령한테 다 보고 했더니 나중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 이거 왜 이렇지 아 놀랍게 돼요 그러고 저는 이제 진급을 해서 1사단장으로 나갔습니다 보통 4단장 나가면 거기서 2년하고 끝납니다 근데 1년 좀 지나니까 또 우리 가까운 사람이 당신 어떤 옷을 입고 사막에 서있더라 어 그래 내가 무슨 소리야 뭐 거긴 뭐 내 동기가 갔는데 어 이제 후배가 갈 차례니까 사단장을 나는 나는 못 가 제가 믿으면 약하지 그랬더니 아니 며칠 뒤에 장관에서 전화가 갔습니다 저를 1사단장을 반 1년 만에 그만두고 거기로 보내신 거예요 아마 한국군 역사상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갔습니다 갔더니요 정말 정말 내가 대위 때 기도한 것처럼 거기서 우리 자이툰부대 우리 군인교회가 통해서 여러분 지금 중동지역에 무슬림지역에 한인 교회는 많습니다 뭐 큰 교회에서 다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정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지인의 교회로 세운 것은 우리 군인교회 자이툰 군인교회가 가서 해줬어요 건물을 사려고 거기 교회법이 없으니까 제가 우리 교회법을 같이 번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순교자 순교자 형제 한 분을 저 인마늘교회 김국토 목사님께 보내가지고 단기 신학을 하게 해가지고 목사로 거기에 우리가 차를 갖다가 두 대 사주고 매월 몇천불씩 그래주고 제가 거기 있을 때 한 20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제가 1년 동안에 있을 때 150명 되더니 제가 나오는데 지금은 천몇백명 하나님은 기도에 공짜가 없어요 그냥 내가 죽어놓고 부러지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좋은 시대에 호시대에 위기 닫혀서 기도할 생각 하지 마세요 평소에 기도에 저축을 해놓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아멘 그 다음에 저는 내가 말썽을 좀 많이 읽어야겠다 여러분 호세하스 6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요하를 아니다 힘써 요하를 아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알지 못하더라 아니라 아멘 목사 아들인데 제사장 아들인데 얼마나 옆에서 보고 배웠겠어요 그런데 안한거에요 결국은 제사를 방해하고 방해하고 이들의 죄가 심히 크면 요하의 제사를 열쇠하니 예배를 열쇠하니 그럼 그 험미와 분양사가 한 날이 죽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한테는 하나님이 니가 니가 목사면서도 제사장이면서도 니 아들들을 나보다 중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하고 대비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여러분들 저는 성경 읽기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성경을 구분했을 때 이것을 전도의 모기로 써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 사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앞에다가 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성경을 읽습니다 이 성경을 다 읽으면 내가 사랑하는 누구 내가 전도의 사람 누구 신앙생활 스시하게는 누구 줄 겁니다 그러고 딱 하고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읽을 때마다 손을 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 읽고 나면 저 사람은 좋겠네요 저 사람은 좋던 건데요 내가 좋아하는 상관 내가 좋아하는 동료들 부하들 성경을 읽을 때는 형광편으로 여러분 희한하게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은혜 받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형광편으로 꺼놓은 것을 해가지고 다 끝나고 나면 어떤 때는 뭐 그게 뭐 한 달이 걸릴 때도 있고 그죠 그 사람은 위에서 성경 펼 때마다 기도하니까 몇 십 번 해서 몇 백 번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러가지고 야 너 이거 내가 읽었던 성경인데 내가 은혜 이렇게 많이 받았다 너 이거 한 번 읽고 신앙생활 잘해라 예수 믿어라 응? 너 정말 좋아하는데 응? 너 아끼는데 너 예수 믿는 게 좋겠다 백발백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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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계급이 깡패라고 제가 대대장 난대장 할 때보다는 사단장 군단장 할 때는 그렇게 주면요 아 가보러 가고 있어요 가보러 가고 있어요 읽으라니까 여러분 헌병대장 김후부대장 이런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제가 공수부대에 있을 때는 대대장 할 때 상사, 원사, 부사관들이 열다섯 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대대장 시작할 때 한 명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제가 마치고 나올 때는 열다섯 명이 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중에 지금 목사된 분이 네 분이고 장로가 한 네 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현역에 있을 때 이렇게 준 책이 150권 정도입니다 저는 지금 성경을 거의 다 외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40여 명의 저자가 1400년 정도에 걸쳐서 선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요 하나의 오류도 없고 왜요 성령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인기 있는 책이라도 시대가 지나가면 고전이 되고 안 읽습니다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펼쳐 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 때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제가 성경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국민학교 때 구약 읽으면 3만원 신약 읽으면 2만원 여러분 성경 읽어면요 공부 잘하게 됩니다 아멘 성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36 14절에 너희는 요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요하의 신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그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성경에 있는 믿음으로 말면 아마 구원에 일으키는 지혜가 있습니다 아멘 어려서 성경 읽은 아이들 그러한 아이들은 절대 시도하지 않습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기관과 의료교육과의 유익하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정케 하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 저는 공부 때문에 학원 보내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저도 뭐 육사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1, 2등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원까지 저는 그게 하나님이 머리도 좋게 주셨지만 성경 1년도에서 저는 훈련됐다고 훈련됐다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아멘 자 제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십일주 안 뛰먹겠다 그 다음에 말선보고 기도하겠다 자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다 무엇 때문에 할까요? 더 구체적으로 전도합니다 여러분 군에서도 진급대가 되면 진급대 한 3개월 전부터는 새벽 기도에 넘칩니다 예 남편 진급시켜달라고 그런데 진급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작게 말입니다 진급 발표를 하면 싹 사람들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안되겠습니다 변하고 오셔야지 그런데 저는 그게 무슨 차이냐 왜 하나님 축복을 왜 받으려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 물질을 줘야 돼 왜 나한테 명예를 줘야 돼 왜 나한테 개혁을 줘야 돼 여러분 전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죠 목사님으로 세우고 세배기설교회 성도님으로 세우고 이 중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노님으로 세울 겁니다 왜? 전도하기 아멘 여러분 박운서 장노님이라고 혹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박운서 장노님 네? 네 아멘 이분은 상공부 차관까지 하신 분입니다 지금 필리핀의 민도로 섬에서 여러분 아까 2만4천여 종족을 했죠 필리핀에 필리핀에 한 1200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섬 하나에요 민도로 섬에 1개 망해안족이라고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신나게 잘 나갔습니다 차관까지 했어요 그리고 경제통이니까 물질이 그거도 없어요 골프를 워낙 좋아하니까 이천 쪽에 이제 은퇴해서 골프를 치면서 여성을 즐기게 했다 딱 하고 폼 잡고 거기다가 집을 구하고 겨울 되니까 따뜻한 데 가서 골프를 즐기고 와야겠다 해서 필리핀으로 골프행을 합니다 거기 가서 한해만 딱 붙들렸습니다 거기서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1개 종족을 담당해요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그 사역하러 차가 굴러가지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앞에 발가락을 다 잘라줬어요 항문을 덜어냈습니다 그런데도 나왔자마자 또 돌아가셨어요 그분 역할을 그분 성교사역을 우리 형님을 향해서 돕고 있습니다 저는 저녁이어서 처음 거기 갔습니다 가봤습니다 일개 국가가 담당 못하는 일개 종족을 이분 장노님이 이분의 상금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엄청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어떤 삶을 자기 자신의 삶에 몇 점짜리라고 자신이 아내가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주위 사람들이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은 알겠죠 90점짜리 90점짜리 이상의 만족한 행복한 삶을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분이 그분이 하나님 만날 날을 대비하지 못하고 하늘날의 상금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산다면 그분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지금 이렇게 다니면 제가 말하지 않는 이상 세상 사람이 나를 장군으로 못 봅니까 몰라요 아멘 저는 장군 발언은 장노라는 직분이 더 귀중한 겁니다 아멘 내가 삶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만날 날을 대비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보고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일등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일등복 받을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멘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얼마나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귀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대형교회 큰교회 가서 일도 안하고 그냥 슬그머니 가서 앉았다가 그냥 옵니다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패스하면은 착하고 중성된 종이라고 인정만 받으면은 하나님이 내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다음 단계로 높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내가 선택합니다 내가 선택합니다 자녀들이 자녀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엄마들 얼마나 치맛바람 셉니까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몇 백만 원짜리 가서 뇌물을 선물을 주고 하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 가지면은 그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요한 3세에 내 영혼이 잘된거지 범사에 모든 일에 니가 잘되고 강단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영혼이 잘된거지 내 영혼이 곰패받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엉터리에서 살고 있는데 잘되고 강단하겠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뵙겠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성공학 지금 이제 대학원에서 경영대학원에서 성공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도 성공했다 소리 들으려면은 1대 100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후하게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100명 중에 한 명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쉬운 거 아니죠 이거 굉장히 후하게 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1000분의 1도 1 정도는 들어가야 성공했다고 없는 겁니다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적으로 내가 그것을 다 갖추고 조건을 만들어 가기에는 너무 우리가 약합니다 쉬운 방법이 있어요 쉬운 방법이 어차災 치험 네 후개니 후개니 호감еля 아니 아이 삼성의 삼성 이건희 후계님만 둬도 왔단데 하나님의 후계님으로 들었대요 여러분 그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모든게 하나님 것인데 그거를 다다 누릴 우리는 권세가 단 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통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려면 여러분들 딱 한번 다정하시 여러분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장 시작하시 저는 여러분 가서도 이제 한국 가서도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하고 카톡으로도 통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한 분씩만 전도해 보십시오 하늘 아래의 상급도 상급이지만 여러분 교회가 배가 됩니다 그렇죠 한 명 전도하기 쉬울까요? 어른가요? 쉽습니다 쉽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남편을 전도하는 방법을 저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공수부대에 있을 때 술 많이 이놈들 먹을 때니까 아내들이 저한테 하소연합니다 남편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대대가 부대에 있을 때는 교회가 꽉 찹니다 우리 부대가 훈련나가면 교회가 텅 비어버려요 부공회를 가는데 그날 마지막 날이니까 내가 우리 병사들한테 야 너희들 하나님 마음처럼 해봐라 오늘 밤은 수지 맞는다 와 그 분이요 104명이 왔습니다 병사들만 그날 104명의 방언을 일시해다 받았습니다 오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갇혀있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 상사 가족이 상사 가족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교회에 가려고 하고 있는데 대장님 왜 우리 남편 좀 찾아주세요 이제 대장 가실 날도 얼마 남았는데 대장 지금 은혜 못 받으면 안됩니다 이 친구가 테니스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단골입니다 테니스 근데 운동 좋아하는 놈이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운동하면 한잔 먹고 하래 술을 너무 좋아해요 알았다 제가 예배 시작하는데 제가 군복을 입고 집차 타고 정평시인의 술집을 열몇 군데를 찾아가지고 그놈 잡아내가지고 이리와 그래서 한 십몇 분간 교회로 데리고 가면서 이놈은 막 떴게 됐어요 떴게 야 너 이마 너희 집사람은 너희 와이프는 그렇게 기도하고 울고 가는데 와이프가 하지 않느냐 불쌍하지 않느냐 너 이제 술 끊어라 너 술 때문에 큰일 나겠다 그런데요 그놈을 예배 거의 마칠 때쯤 돼가지고 교회도 집어놨습니다 옆에 앉아서 같이 기도하는데 술냄새가 교회에 해결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방어를 주시더라고요 그놈이 그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완전히 달렸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군복이 돼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가족들 모아놓고 너희들 남편 뭐 예배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절대 바가지 끌면 안 된다 당신들 야간 남편이 잘 때 일부러 옆에서 그냥 며칠만 울어라 술이 술이 떡이 돼가 왔으면 그냥 아무리 둔한 놈이라도 둔한 놈이라도 한 며칠 지나가고 나면 이제 슬슬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가 왜 왜 이렇게 울고야 하느냐 그러면 딱 며칠 하다가 남편이 관심이 있다 싶으면 그때는 소리를 내서 기도해라 어떤 기도하느냐 하나님 제가 우리 남편만 교회에 나오면 정말 바랄 게 없는데요 우리 남편 구원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의 큰 소리라고 기도를 하면서 울어라 그러면 또 뭐 좀 강탁한 놈들은 또 좀 갈 거다 그냥 교회 가자 소리도 하지 마라 그리고 교회 나올 때는 한창 한상 잘 체려놓고 교회 간다고 밥도 안 체려놓고 나하지 말고 편지에서 가지고 교회 갑니다 당신에게서 기도할게요 이거 잘 드세요 딱 해놓고 가라 그래가지고 한 빠른 사람들은 몇 주 몇 달이 돼 그러면은 나중에 남편이 점점 무섭다가 처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한 번 물을 거다 야 그렇게 내가 교회 가는 게 좋아 나는 제일 부러운 게 보다 그러면은 교회에 나온다 우리 15명은 그렇게 써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남자들은요 제가 지금 10만 대군을 주의했다고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한 사람의 주의를 받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최근사가 조카다 영권이 있어요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 저 큰 목사도 어릴 때 엄마 기도 받고 입신까지 했어요 하느님을 체험해야 돼요 체험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당장 여러분들 기도하실 게 있으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성수주의 주의를 하는 지금처럼 지금처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주일날 아예 딴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노래방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세상 노래 안 부르겠다고 작정한 사람 군에서 그렇게 그가 해도 저는 세상 노래 안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을 만족해 할 때에 하나님의 기타가 다 쓰는 겁니다 아멘 다니엘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거 요구하지 않아요 내 받은 달란트만큼 내가 주는 달란트만큼 그거 하면 잘 해봐라 그거 못합니까 그거 못하면서 축복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당장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새벽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새벽기도 특히 아내분들이 떼서가지고 새벽기도 하면요 남편 집에 일찍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에 일하려면 빨리 와야지 빨리 자야지 세상 사람들은 저 무슨 재미로 사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가족하고 대화하고 집에서 지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내 작은 것 하나님 패스하면 좀 더 큰 것 좀 더 큰 것 여러분 적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느껴야 됩니다 아까 백분의 일 이야기했죠 아흔 아홉 명의 사람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저 씨뿌리는 비교 예 듣기는 들어요 내일 하지 내년부터 하지 칠사되만 하지 잡노되만 하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갑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하시고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들 한번 성경 한번 읽도록 해보십시오 창세기 시작해서 출애 끝까지 하다가 그만두지 마시고 그 모습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여러분 자녀한테 줘보십시오 믿지 않는 친척한테 줘보십시오 그런 방법을 하면 여러분 전도합니다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 번씩 정해놓고 여러분 마켓 가서 거기서 일하는 아리머니한테라도 가서 따뜻한 말 해주고 음료수 하나 이거 고생한다 한 이상 교회만 해보십시오 그라고 그 사람한테 우리 총동원주일인데 나하고 교회 가자 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시작이 없다 한 사람 전도 전도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못 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열 사람이 되고 백 사람이 되고 저는 우리 새벽의 설교회가 정말 지금처럼 여기는 내가 보니까 뭐 가라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적어서 다 아는데 근데 너무 좋은 여건입니다 일을 안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무슨 봉사를 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 생활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행복의 냄새가 나서 주위 사람들이 어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돼 무슨 거야 하나님 빼기야 어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나도 가버렸다 이것이 하나님께 엉덩이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야골이는 야골이는 이야기도 좀 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 체험하시라는 체험이 없죠 그래서 기둥 같은 교회의 기둥 같은 재직도 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 가문을 살립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살립니다 의인의 우선은 글씨 가미였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